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오늘 시장이 불안합니다. 바깥 날씨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 시장 비 내리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일단 어제장 복귀부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고 특히 코스닥 쪽에서의 골 깊은 하루가 어제도 나타난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하여튼 시장 날씨도 그렇고요. 바깥 날씨도 그렇고 참 날씨가 좋지 않은 때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투자의 맛은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여러분들께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드리고자 늘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도 사실 그렇게 즐거운 시장은 아니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찾아서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찾아봐야 되겠죠. 어제 같은 경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자고 일어나면 그냥 트럼프 타령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그냥 오로지 그냥 트럼프 타령만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타령이 미국과 우리나라에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간밤에 미국 증시도 이제 뒤늦게 트럼프 우려가 반영이 되는 듯 기술주가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제장을 리뷰를 해보게 되면 아니 트럼프로 미국은 저렇게 잘 올라가는데 우리는 왜 이래라는 아마 그런 물음표들이 굉장히 가득한 하루였을 거예요. 어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큰 틀에서 보면 어제 시장은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 시장에는 안 좋게 반영이 되죠. 왜 트럼프는 집권 시절에 돌발 행동들을 많이 했고 그 발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자국의 이익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 그리고 자신의 이익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논리의 반대편에 있는 상대편은 손해를 본다는 논리였잖아요. 항상 그래 왔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은 트럼프가 우리 미국의 이익을 더 가져다 줄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시세를 준다면 상대국에서는 아 또 트럼프 쟤 또 뭐 할 거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우려감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제 우리 시장을 관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 시장 현상들이 조금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 쟤기대감이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계속 이제 시장의 해석들이 있으니까 좋은 모습을 보인 거고요. 2차 전진의 반도체는 그런 우려감이 이제 계속 짙어지는 거죠. 이런 쪽으로 좀 하락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도 그런 쪽에 대한 분류가 여전히 활발한데 어제 같은 경우에 뭐 건설이나 어제 조선주가 어제 다뤄드린 거지만 조선주도 이제 올라가니까 그냥 트럼프 쟤기라고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오르면 트럼프 쟤기라고 갖다 붙이고 빠지면 이제 트럼프 우려로 갖다 붙이고 얼마 쉬워요. 다 트럼프 타령인데 그렇죠. 다 고개 끄덕이잖아요. 그렇죠. 디테일한 부분들은 생각할 그런 이제 시간조차 주지 않고 그냥 트럼프 때문이야 하면 다 되는 이런 식의 좀 논리가 너무 좀 이렇게 치중돼 있는 이런 이제 모습으로는 전개되고 있는데 뭐 그런 와중에 이제 좀 비교적 트럼프 이슈에서 좀 비껴가고 있는 섹터가 어제 좀 일부 움직였죠. 예를 들면 K뷰티나 뭐 여행이나 뭐 게임 뭐 항공 면세 이쪽은 조금 이제 트럼프 이슈에서는 비껴갔다는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쪽이 좀 제한적으로 움직인 거고 뭐 어제 이제 자동차 방산 로봇 같은 경우에 그냥 수급적 이슈로 조금 이제 하락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어제 시장 안에서 좀 강했던 쪽부터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장 시작 전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건설주 이야기 했었고 그 안에서 정말 순한 맛으로 현대 건설까지 꼽아주셨는데 어제 6% 급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런 장애. 네. 어제 그 현대 건설의 급등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 좀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현대 건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트럼프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트럼프 수혜가 그래도 좀 연속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꼽을 수 있다면 일단 바이오 쪽이 될 거고요. 하나가 이제 방산 쪽이 될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제 좀 폭넓게 보면 이제 건설까지도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세 종목을 붙여놨습니다. 자 현대 건설 뭐 어제 같은 어려운 장애 그래도 좋은 시세를 내가지고 우리 뭐 투자의 맛을 애청해 주시는 분들께는 뭐 작은 아마 선물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어제 현대 건설이 장중의 6% 급등을 했고요. 또 대형 건설주 하나만 더 보면 GS 건설 GS 건설도 좋은 흐름이었고 이 외에도 이제 대형 건설주들이 대부분 좋은 흐름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랫단에 있는 하나의 종목이 이제 진성 TEC 요건 이제 건설기계 쪽이잖아요. 자 최근에 어쨌든 추세를 좀 잡아 올리고 있는 거고 이제 테마군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는 약간 혼자 쓰였어요. 그러니까 좀 단계에 좀 급등한 종목들의 조정을 받고 좀 뒤늦게 2선 3선에서 올라오는 뭐 현대 에버다임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상승 흐름을 보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건설주 주변 섹터들이 지금 계속 지금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연속성이 의미가 있는 거는 최근 며칠 동안 시세에 굉장히 흔들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급이 좀 이쪽으로 좀 모여들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도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렇다면 이쪽에 이제 시세 연속성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좀 테마성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이슈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형 건설주들이 움직이는 거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재건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뭐 어쨌건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뭐 미분양이다 뭐 이제 PF다 해가지고 건설주에 이제 우려가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그런 우려는 완화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건설주도 뭔가 이제 저점을 좀 통과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인식들 그러니까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이 지금 작용을 해서 이 건설주나 이제 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하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그 건설 관련 섹터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발성인 움직임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좀 연속적인 흐름 보여줄 거다라고 전망을 주셨고 어제 현대건설 좋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보통맛 순한 맛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자리에서 또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 괜찮으세요? 현대건설을 다시 한번 차트로 리뷰를 해드리면요. 일단 뭐 어제 좀 6%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루만 놓고 보게 되면 조금 이제 가격 부담이 생기긴 합니다만 길게 보면은 뭐 이제 이제 바닥에서 군을 잡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간별로 보면은 여전히 지금 가격대는 보통맛이 맞아요. 하지만 단기간에 일단은 약간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접근은 여전히 지금과 더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일단 이제 그 좀 약간 이제 나눠서 사셔야 되겠죠. 단가 관리가 좀 필요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또 성향상으로 조금 기대수익이 높은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뭐 현대건설 어제 뭐 급등해서 좋긴 한데 사실 다른 게 더 급등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좀 기대감도 있으실 때에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테마주 쪽에 조금 더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 한번 좀 요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조라고 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이제 자주 눈에 띄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래도 나름 종목을 접근할 때는 저 회사의 어떤 좀 재무 상황이 어떤지 정도는 최소한 좀 보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좀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적자투성의 그런 어떤 종목들이 이제 막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은 좀 걸러내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조금 그래도 이제 그 슴슴한 쪽에서 접근을 하되 2선, 3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애들. 그런데 이 테마주를 접근하더라도 지금 이제 구간에서 이 가격이 그래도 기업의 이제 이익이나 어떤 기술적으로나 밸류에이션상으로나 또 이제 부담이 좀 적은 쪽에서 그런 쪽에서 2선, 3선에서 이제 앞으로 좀 올라갈 쪽으로 기대를 한다면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SY나 금강공업, 진성, TEC 이제 이런 쪽 종목들은 좀 이제 스몰캡 종목들이고 좀 테마구로는 움직일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실적이나 재무구조가 좀 양호한 그리고 이제 지금 주가 수준이 부담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테마 기대하고 샀는데 설령 물리더라도 괜찮은 애들 이런 애들 물려도 대장한테 물려라 밸류가 좋으니까 예를 들면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익 베이스도 좋고 배당도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아직 그래도 우크라이나 테마 섹터에서는 아직은 이제 주도주로 부각되지 않고 지금 2선, 3선에서 지금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웅크리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도 접근을 하시더라도 항상 우리는 주가라는 게 내가 가격보다 올라서 파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많이 올라있는 걸 사게 되면 그만큼 불리한 가격에 접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좀 이렇게 아래쪽에서 좀 슴슴하고 가격 부담이 없는 쪽에서 항상 우리는 접근해야지만 그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관심 종목군을 이렇게 좀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다섯 종목 나와 있네요. 이 안에서 어제 받았던 현대건설이 하루 만에 6% 장중에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오늘 반도체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겠죠. 어제 우리 시장 일단은 SK하이닉스 5% 급락이 나왔었고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뉴욕증시가 와르르 무너졌는데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아 참. 제가 어제도 어제 반도체 이제 다뤄드릴 때는 올라서 기분 좋게 좀 다뤄드렸는데 오늘 반도체를 다뤄드리는 건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 다뤄드리기 때문에 참 하루 만에도 이렇게 웃다가 우는 뭐 이런 상황인데 일단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뭐 어제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가 다시 뭐 되밀린 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요. 일단 사실 제가 어제도 이제 중소형 반도체 쪽이 너무 맵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소형 반도체 종목 몇 개 현황을 좀 살펴보시죠. 자 이제 이 종목은 이오테크닉스하고 아래는 HPSP입니다. 그동안 이제 반도체 AI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각광을 받았다가 최근에는 계속 하락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다시 반등 하나 싶더니 다시 고꾸라집니다. 이건 N자형 패턴은 하락이죠. 그러니까 어제 뭐 조선방산 같은 경우는 N자형 패턴으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면 이런 녀석들은 N자형 패턴, 계단식으로 하락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거 밑에 이제 HPSP도 잘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또 반등할라 치면 다시 조정받고 N자형으로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패턴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중소형 반도체 주는 제가 여러분들께 특정한 관심 종목을 드리지 않았던 거였고 또 그림을 하나 더 보자면은요. 그나마 이제 중소형 반도체 군에서 최근까지도 시세가 괜찮았던 녀석 대표적인 거 두 개가 위에가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이스페타시스. 네. 이번 달 초까지는 신고가 영역이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확실하게 꺾이는 모습이 보이고 이 아래는 가장 추세가 좋았던 테크윙이에요. 올 한 해 계속 올랐어요. 계속 이거 내내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추세만 놓고 보게 되면 이스페타시스나 테크윙 빼고 살만한 종목이 사실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믿었던 이스페타시스나 테크윙마저도 꺾이고 어제 테크윙 같은 경우엔 거의 15% 가까이 급락을 했죠. 그런데 이 배경이 뭐냐면 사실은 아무리 중소형 반도체가 변동성이 크고 매운맛이라 하더라도 어제 그렇게까지 두들겨 맞을 날이었나 싶으면 또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TSMC의 나비효과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연일 트럼프가 TSMC하고 대만을 걸고 넘어지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대만은 방위비를 더 분담을 해야 된다. 그리고 TSMC는 미국에서 그렇게 돈을 벌어가면서 세제 지원도 받고 있다. 이런 식의 이런 부분의 이야기들이 우려감으로 반영이 됐다 보니까 사실 정거레일의 TSMC가 2%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그 나비효과가 오늘 어제 우리 반도체줄을 강탈을 했고요. 그리고 간밤에 TSMC마저도 8%대 급락을 하고 전체적으로 기술주의 낙폭을 키우는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어제 좀 반도체 쪽을 강하게 때렸는데요. 결국에 이런 어떤 우려감이 반도체 쪽에 좀 작용을 한다고 하면 일단 특히나 중소형 반도체 쪽은 계속적으로 좀 어려운 국면이 당분간은 더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나마 기대했던 테크밍이나 이수 페타시스마저는 꺾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 반도체 중에서는요. 지금 추세가 좋은 걸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기 때문에 중소형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세 자체가 이제 꺾였을까에 대한 고민이 한참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도체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투자의 맛 시간에 다뤘던 종목들 그러니까 보통 맛으로 접근해보자 말씀해주셨던 종목들은 어제 다 양호했어요. 사실 삼성전자가 1% 하락을 했다고는 하지만 시장 대비해서 정말 잘 버텨줬고 삼성전기는 또 올랐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LG전자도 양호하게 흘러갔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계세요? 사실은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난리인데 적어도 우리 투자의 맛에서 제가 메뉴판으로 선정해드린 우리 반도체 종목들은 사실 좀 비교가 있죠. 삼성전자도 어제 비교적 견조했었고 삼성전기나 LG전자 쪽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사실 그 기종 계속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신중력에서 특히나 엔비디아 향 쪽에 지금 그런 관련한 섹터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거였고 하반기 들어서는 그런 논리가 퇴색될 때 이미 삼성전자는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호실적을 냈었고요. 그 뒷단에서 삼성전기는 수혜를 볼 것이고 또 온디바이스 AI라고 확장을 했을 때는 LG전자도 역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인데 어쨌든 하반기 들어서 반도체나 대형 IT 쪽에서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어떤 간밤에 빅테크주들 특히 AI 하드웨어 쪽 관련한 이런 쪽 종목들이 흔들렸다면요. 오히려 저는 앞으로 반도체 쪽에서 오히려 어떤 논리가 조금 더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는 유효한 관점에서 보고 있고 그리고 중소형 반도체주를 들고 계시면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 반등 시에 일부라도 비중을 축소하셔서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LG전자 쪽으로 조금 비중을 이동하시게 되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잡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중소형 반도체를 매도하고 이쪽으로 완전히 이동해라.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렇게 실행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물린 주식을 판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반등 시에 일부라도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잡는 포트를 반도체 쪽에서 구성을 하신다면 그래도 시장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포트의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소부장에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렇다면 비중 축소 오히려 좀 해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쪽으로 편승을 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대표님 시장이 좀 부진했습니다만 소비주 쪽으로는 또다시 온기가 퍼졌었고요. 그 안에서 특히나 화장품이 굉장히 돋보였었거든요. 여행, 항공, 면세도 다 괜찮았고 어제 아모레퍼시픽이 9%가량 급등 나왔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반도체 2차 전지에서 빠졌던 자금들이 이동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에서는 소매 판매가 좀 잘 나왔던 측면들 그런 것들이 좀 일부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최인은 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금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트럼프 수의주냐 피해주냐 이렇게 약간 이분법적으로 갈리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비켜갈 수 있는 섹터를 좀 찾는 움직임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K-뷰티였는데 또 K-뷰티는 또 이런 상황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졌죠. 상반기에 수출이 굉장히 잘 됐다. 수출 데이터가 계속 좋아지네요. 네,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소식에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아모레퍼시픽이 그래도 화장품의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 대장주가 장중에 무려 9% 급등을 했다.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I-패밀리 SC도 동반해서 급등을 했고요. CNC 인터내셔널도 같이 급등을 했다. 이런 애들이 화장품 K-뷰티 섹터에서는 대표적인 종목들이거든요. 덩치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군집성을 보였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를테면 어제 건설주 같은 경우가 좋은 것처럼 K-뷰티는 지금 트럼프 관련한 이런 이슈로 시장이 휘몰아쳤을 때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대한 섹터로서의 기능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단기적으로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이 그동안의 기간 조정을 마치고 이런 흐름을 보여서 올라왔기 때문에 K-뷰티 쪽은 저는 좋게 보고 일단 사실 중국 쪽 수출이 지금 계속 줄어드는 와중에 미국 쪽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쪽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주는 더 이상 중국 관련주가 아닌 쪽으로 계속 굳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 K-뷰티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일단 좀 대한 섹터로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섹터로 판단이 됩니다. 또 지수 자체가 쉬어가다 보면 테마 주들이 튀어 올라가기 마련이어서 화장품주 쪽으로의 눈길 주기도 유효한 시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장님 이제 개장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1시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오늘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일단은 미국도 트럼프 우려로 돌변한 하루였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은 다오라도 올랐죠. 다오지 좀 4만천 넘었더라고요. 우리는 어제 양 시장이 다 주저앉았는데 일단 지금 시장은 결국 트럼프 논리에 뛰어들 것이라면 결국에 수혜가 이어지는 섹터 이를테면 바이오나 방산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그래도 트럼프 수혜가 이어지는 쪽으로 계속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트럼프 피해주 쪽은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반기에 반바지 중심의 수납매 논리에서 일단 2차 전지 쪽이 트럼프 우려로 인해가지고 잠시나마 잠시는 좀 그 대열에서 빠지는 것 같긴 해요. 다만 반도체는 어제 좀 과하게 두드려 맞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반바지 중에서는 바이오 쪽이 트럼프 수혜 쪽이 이어진다는 그런 계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오 쪽이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트럼프 이슈에서 좀 비껴간다고 했을 때는 그런 쪽, 이를테면 오늘 체코 원전 수주 소식이 전해졌죠. 이런 부분들은 전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K-뷰티라든지 트럼프 이슈에서 좀 비껴간 섹터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보수적으로 보되 또 너무 우려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 여기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SK증권 조성우 부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2부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3부에서 만나요. 우리 3부에서 만나요. 아멘